2학년은 김 민혁입니다.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광주에 고등학교가 총 몇 개예요? 70개요! 70개! 아까 민혁 친구분이랑 같은 학교이신 분들은 한 번 손 들어보실래요? 고려 고등학교? 고려 고등학교. 고려 고등학교이신 분 있어요? 친구들. 아무도 없는데 아까 왜 누가 소리 치는 거에요? 네 그러면 오늘 불러주신 노래 저는 오늘 보스토보스터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부르는 거에요. 처음엔 사랑이란 게 민혁이가 제일 잘하더라. 안 돼. 그 처음엔 사랑이 많았어. 안 돼 민혁이가 진짜 제일 잘하는 거. 너무 추워. mummy 기흘은 빛여. 한 번 extendむ 감사합니다. version 그렇죠 black 멈춰진 그녀 모습 속에는 원한 것도 비움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거리를 넘긴 그녀 모습 속에는 어느 정도 없던 내 도움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처음에 사랑을 하니 정신께라고 하니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 또다시 올 수 있다니 목소리 꽤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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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